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너 지금 태중에 쌍둥이가 있다 근데 그 쌍둥이들이 둘 다 민족을 이룰 터인데 네 태중에서부터 그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일치로만 드러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인간의 일치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더 큰 뜻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도 같은 엄마의 태 속에서 나와도 그들이 분리될 수 있다 그들이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분리된다고 하십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그들을 남과 북으로 분리시키십니다 그뿐인가요? 오순젤날 성령 받고 다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스테반의 순교 사건으로 그들을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교회도 분리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54년 동방교회가 분리되어 나갑니다 동방교회가 분리되어 나가기 때문에 복음의 동진화가 굳어지는 거예요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분리됩니다 개신교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534년에 로마 가톨릭에서 영국 성공회가 분리됩니다 그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분리시킬 때 분리 그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분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인간이 뭉치면 역사적으로 범죄 집단이 되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일본의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뭉치니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틀러를 중심으로 독일 국민이 뭉치니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틀러를 중심으로 독일 국민이 뭉치면 역사적으로 범죄 집단이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범죄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